네, 속성 API에 대한 내용을 끝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하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자, 우선 속성과 property라는 것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속성과 property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여기에 id값이 target인 element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element를 제가 다큐멘트 by id를 통해서 target에 이렇게 담았고요. 자, 이 target element의 set attribute를 통해서 클래스 값을 important로 지정하는 방식을 속성 방식 뭐 영어로는 attribute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target get set property 중에 class name을 직접 지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property 방식 예, 예, property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tml element의 속성을 여러분들은 set attribute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그 속성에 해당되는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id라는 속성이죠. 그 속성에 해당되는 property를 그 element 객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property를 통해서 그 속성에 접근하고 속성을 변경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즉, property 방식으로 속성을 변경하는 것은 더 간편하죠.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이 방식이 평균적으로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html 속성이 클래스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클래스의 값을 바꾸고 싶다. 여기에 클래스 값을 넣고 싶다고 하면 set attribute인 경우에는 그냥 클래스라는 이름 그대로를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property 방식을 사용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그리고 대문자 name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셔서 이 속성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좀 더 많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for라고 하는 속성에 접근한다. 그러면 javascript에서 for는 반복문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html 그리고 for를 이렇게 적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ax length 를 한다. 그러면 property로는 max 그리고 새로운 단어가 시작하는 부분을 대문자로 해서 length 를 쓰셔야 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roperty 방식으로 접근을 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property를 통해서 접근할 때와 어 또 attribute을 통해서 접근할 때 그 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는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코드인데요. 자, 여기 a 태그가 있습니다. 자, 이 a 태그에 대해서 제가 target href 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href 속성이 현재 상대 경로로 demo1.html이라고 제가 한 상태인데요. 현재 이 웹페이지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가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 속성을 통해서 접근하면 href의 현재 값이 이렇게 상대 경로로 적혀있다 선치더라도 실제로 property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전체 주소가 리턴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get attribute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기술한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실행한 결과는 demo 이렇게 . slash demo1.html이 출력된다라는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et attribute를 통해서 또는 get attribute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근하는 것과 property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미묘하게 다른 문제가 있고 바로 이렇게 미묘하게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 javascri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성을 제어할 때 여러가지 귀찮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자세하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정도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